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실기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엔진 전기 셰시에서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우리가 다 다루면서 거기에 적합한 측정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마무리까지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장비를 다루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장비를 여기서 다 다루기는 무리인 것 같구요 일단 엔진 쪽에서 주요 장비 즉 파형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형을 다루는 측정하는 주요 장비인 하이디에스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셰시 쪽에서는 최소회전 반경 또는 제동력 테스트하기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측정값 계산값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동력 테스트하기 그리고 전기에서는 전조동 테스트하기에 대한 광축과 광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내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을 특성을 이해하고 또 주의사항 장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본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에 대한 의미로 이와 같은 주요 장비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에서 파형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하이디에스를 통해서 점검이 되죠 점검하고 판정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이디에스는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계측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측 모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이디에스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는 안에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기까지 이렇게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다루고 있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하이디에스의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계측 모듈과 함께 적용이 돼서 센서나 이슈 그리고 관련된 배선 회로에 대한 전반적인 파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디에스의 계측 모듈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는 직류라고 했죠 그럼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가 구분이 돼야 되는 특성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 컴퓨터나 모니터나 그리고 거기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AC 전원에 의해서 교류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용되는 전기의 DC를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측정하고 데이터화 시키고 그리고 그걸 어떤 형상화 시켜서 출력할 수 있는 하이디에스에 대한 특성상 반드시 중간에 어떤 변환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 그게 계측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합 테스트 하기를 측정하고 다룰 때에 기본적으로 선행적으로 어떤 파형을 측정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떤 파형이 됐든지 간에 테스트 하기를 측정을 한다 라고 하고 출력을 파형 측정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의 전원을 온 시켜야 되겠죠 컴퓨터 전원 온 시키고 그리고 모니터 전원 온 시키고 그리고 계측 모듈의 전원 온 시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단 하이디에스를 측정한다 파형을 점검한다 하면 컴퓨터 모니터 계측 모듈 그래서 컴퓨터가 켜졌고 모니터가 켜졌다면 앞선 수검자가 계측 모듈을 오프 시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측 모듈 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서 계측 모듈 온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온 상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복잡하게 여러가지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 그리고 계측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면은 프로브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6번까지가 6번 채널이 필요하다 1,2,3,4,5,6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브에 이쪽에 보시는 바대로 프로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측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브를 1번 채널을 선택할 건가 2번 채널을 선택할 건가 가급적이면 1번을 선택을 하는 게 순서에 입각해서 혼동되지 않겠죠 따라서 1번 프로브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1번 프로브는 어떤 프로브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프로브로 두 개의 단자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는 프로브가 측정치로 나와 있는 프로브 쪽으로 꽂아주고 나머지는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다가 접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와 같이 배선의 길이가 센서 쪽하고 너무 멀어서 맞지 않을 경우라면 차체에 접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측정 플러스 계측은 플러스 프로브는 측정치 센서의 출력선에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차체에다 연결한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처럼 이렇게 계측 모듈의 상태에 전원을 자동차 전원을 일단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호환성 있게 DC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굵은 선 테스트하기에서 하이디에서 제일 굵은 플러스 마이너스 찍게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선이 나오게 되죠 찍게선 그래서 찍게선 플러스는 적색 적색은 플러스 배터리로 흑색은 마이너스 어떤 측정을 하든지 파형을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브가 선택이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브를 이렇게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접지시킨 다음에 엔진을 시동을 걸고 이와 같이 시동 걸릴 상태에서 하이디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하이디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그 측정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측정되는 엔진의 특성을 이렇게 재원을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파형 측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파형 측정으로 들어가는데 파형 측정 들어가면 이렇게 차종 선택 제작사 그리고 엔진의 형식을 이렇게 컨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컨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놓게 되면 이렇게 점검창이 뜨게 됩니다 점검창이 뜨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환경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에어프로 센서를 점검을 한다 에어프로 센서의 출력 파형을 점검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특성에 따라서 전압을 환경 설정해서 5V로 측정을 해주고 시간 타임을 1.5ms로 설정을 해서 전압과 시간에 대한 상태를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여기에 망치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 설정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전압 선택과 그리고 시간 타임을 선택을 한다 어떤 경우든 어떤 센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측정할 때는 이와 같이 점검하고 여기에 관련된 준비 사항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디에스 점검 특정하기 전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이디에스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기는 AC존원 그리고 이와 같은 계측 모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계측 모듈은 자동차의 테스트하기용으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하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전기는 직류 전기이기 때문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집게에 테스트하기에 플러스 적색 흑색 적색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전원을 컴퓨터 모니터 계측 모듈 확인하고 온 된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프로브를 결정을 하고 프로브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측 모듈 플러스 프로브는 출력선에 마이너스는 접지선에 연결을 해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동력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검차라인이 이렇게 앞쪽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는 뒷바퀴 쪽은 이제 제동력 테스트하기 그 다음에 이쪽은 스피드 속도계 그리고 앞쪽에는 사이드 슬립 테스트하기 이렇게 해서 차량이 진입이 되면 이렇게 제동력부터 속도계 사이드 슬립 이렇게 동시에 점검을 차량이 점검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검정에서 브레이크 제동력 테스트하기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바퀴의 제동력을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리프트를 내리고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이미 제동력이다라고 하면 주어진 차량과 함께 이렇게 제동력 테스트하기가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기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온 됐는지 확인하고 컴퓨터의 제동력 테스트하기에 프로그램이 작동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되고 수검자는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축중계 측정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서 제동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제동력 측정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시험감독위원이 제시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동력을 편차와 제동력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됐든 FM대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동력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검자가 직접 자동차에 들어가서 제동력을 밟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험을 운영하는 관리위원이 제동력을 밟아주기 때문에 수검자는 측정값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을 진입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제동력까지 밟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시험장에 관리위원이 도와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수검자는 측정값을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측정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동력의 편차나 제동력 상태를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종에 측정하는 차종에 앞바퀴를 측정할 건지 뒷바퀴를 측정할 건지 측정하는 그 바퀴 주어진 바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차량 중량이 있고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에 주어지는 축중이 있기 때문에 그 축중에 따른 계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차량의 총 중량이 얼마냐 어떤 차종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축중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총 중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축중이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 제동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죠 제동력을 측정하는 것은 다판에서 제동력을 보조관리원이 받게 되면 밟음과 동시에 여기에 계기에 보게 되면 측정값이 측정이 돼서 확인이 되니까 좌우 해가지고 레프트라이트 해서 200kg, 250kg 그리고 차량에 대한 축중이 이렇게 측정이 되죠 축중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되는 축중과 좌우에 대한 측정값을 가지고 제동력을 계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장에 관련돼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수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측정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쭉 나열이 되고 진행이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욕을 내는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내용처럼 측정값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측정값을 감독위원이 제시해 주든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동력이 구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동력의 판정과 편차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장치의 장비 중에서 전조동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동 테스트하기는 이렇게 테스트하기의 그 종류에 따라서 광학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거리가 한 3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를 두고 감독위원이 시험위원이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측정할 수 있게끔 준비나 시험장의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라이트면 라이트 레프트면 라이트 이 기준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레프트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 레일에 정확하게 여기에 장비가 전조동 테스트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 거리라든지 또는 엔진에 대한 부분에서 어 뭐 시동을 건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어 여기에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 여기에 광도계가 있죠 이쪽에 광도 그 다음에 광축 상하 좌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제로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이지는 0점 세팅을 한다 0에다 논다 좌우 상하에 대한 부분은 0에다 맞춰놓는다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또한 여기에 광축계 같은 경우는 곱하기 광축 곱하기 에 여기에 에 얼만가 예를 들어 곱하기 천이 됐든 또는 곱하기 많이 됐든 곱하기 천이면 예 예를 들어 5가 5가 아니라 5천이 되겠죠 15는 15가 아니라 15,000이 되고 45는 45,000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 광도와 광축에 대한 계기를 세팅하고 0점 조정을 해서 어 측정에 들어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 점검하시면 음 아마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일을 움직여서 레일을 움직여서 수검자가 높이와 그리고 난 다음에 좌우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 있는 축을 자체로 맞춰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맞춰서 논 다음에 어 개축에 대한 차이가 십자축 정확하게 비춰지는 축 기준으로 해서 이런 좌우 상하에 대한 광축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에 그 차이 돌아가는 좌우 광축에 대한 부분 차이를 여러분들이 측정값으로 나중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를 측정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시험장에는 이미 다 준비가 돼서 거리도 측정이 돼 있고 그리고 좌측을 측정할 건지 우측을 측정할 건지 이미 측정이 된다 두 개를 다 동시에 측정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한쪽만 측정이 된다 기준은 운전석 좌우에서 확인을 해 봤을 때 레프트 라이트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레일을 움직여서 전조등 테스트하기 레일을 움직여서 좌우에 대한 광축을 맞춰 준다는 거 그리고 들어갈 때의 0.0에다 게이지는 0에다 놓은 상태에서 측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측정에 들어가서 광축과 그리고 광도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도를 점검할 때는 요글랩 실내에서 시험장 실내에서 매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접 DC 컨버터 즉 시동을 걸지 않고 그리고 직접 배터리 쪽에 AC조는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소형 충전기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라이트를 온 상태 비추고 그리고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작동을 할 때는 엔진의 RPM을 2500 RPM 2000에서 2500 RPM으로 RPM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하이빔으로 놓고 하이빔 작동시킨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측정이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광도 특히 광축을 점검을 할 때에 항상 좌우측 우측인가 좌측인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시고 광도를 측정할 때는 엔진의 RPM을 2000에서 2500 RPM으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점검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기 전에 다이얼 게이지는 0점 조정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측정치를 맞춰서 나중에 측정값을 확인한다는 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전조등을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테스트하기가 다양한 테스트하기가 엔진분야 전기분야 체시분야에 다양한 테스트하기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또는 사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거기 관련된 실습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